안녕하세요. 서울여대 경영학과 한동철 교수입니다. 제가 직장인들이 성공하는 부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로 드림라이프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이 행복하십니까? 우리 서울여대 졸업하고 직장 다니는 30대의 우리 졸업생들에게 직장이 행복하냐? 그러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고 과거의 졸업생들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대부분이 직장생활을 행복하게 생각하라. 직장을 다니면서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여섯 계층으로 주로 나눕니다. 미국에서도 그러고 우리나라도 그러고. 보통 상상, 여기가 재벌이라고 생각하죠. 상하, 조금 있다. 중상, 중하가 중산층. 그다음에 여기 하상, 하하가 조금 안 가지신 분들. 하하가 기초생활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할 때 부자는 상상이다 이렇게 생깁니다. 상상인 분은 인구의 1%가 안 되고 우리로 치면 보통 재산이 수천억 이상인 재벌들. 1조 이상인 한 수십 명의 분들. 그런데 대부분의 이분들이 불행합니다. 가정불화가 힘나고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그리고 형사처벌도 되는 경우도 있고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주위에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직장 선후배 중에서 선후배 100명 중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저도 수천 명을 아는데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형사처벌은 보통 사람이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받은 가끔 법정 구속되고 징역 면전 살고 이분들이 불행하셨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하란 물질이 어느 정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부자가 얼마 안 되는데 저희는 그런 규정을 하지 않습니다. 물질로 부자를 나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여유가 있으면 이 정도를 하시고 혹시 안 되시면 이 정도. 지금 여기 있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올릴 수 있는 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면서 올릴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직장을 다니시면서 또 맞벌을 하고 그다음에 수십 년 동안 근로를 하시면서 그리고 평생 모을 수 있는 재산이 얼마 정도 제가 여기다 7, 8억이라고 쓴 게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4인 가족 기준으로 부부가 같이 직장을 다니고 그다음에 자녀들이 있고 그다음에 한 20대 만나가지고 한 30대 후반, 40대 후반이나 50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활하다가 그리고 여유가 있을 정도 이 정도면 그분은 부자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정도고 미국이 보통 지금 그런 식으로 부부가 20대 만나고 한 late 40, 보통 40대 후반이나 early 50, 한 50대 초반에 이것보다 조금 더 미국이 보통 한 10 몇 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금 다릅니다. 왜 다르냐. 아직 미국까지 경제 성장이 그렇게 되지 않았고 미국은 많은 기회가 있고 그리고 미국과 같이 안 하더라도 우리는 이 정도라도 충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상하나 중상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을 전부 그렇게 부러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한 440만 명의 미국의 부자들은 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빌게이치만큼 내가 안 된다는 건 빌게이치는 나보다 수십만 배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빌게이치가 하지 못하는 것을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가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자에 대해서 너무 물질에 신경을 쓰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좋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편안하고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멋진 중산층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요. 중산층이 부자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중산층, 중상이나 혹은 상하 이런 분들, 중산층에서 조금 더 올라가신 분들 멋진 중산층 이 사람들이 누구냐 제가 부자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부자학적인 부자의 정의는 정신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물질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사회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 부자입니다. 중산층 중에는 대부분 이런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자들 중에는 정신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게 아니고 남의 일만 하고 물질은 좀 여유가 있는데 사회적으로 인정을 못 받는 분이 많습니다. 깨끗한 부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별로 없죠. 그냥 우리나라에서 깨끗한 부자라면 경주 최부자 댁이나 유일한 박사님이나 얘기하고 깨끗한 중산층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우리 졸업생들 중에도 있고 제 친구의 동생도 있고 저희 인척도 있고 제가 아는 후배들도 있고 그러니까 멋진 중산층 깨끗한 중산층을 여러분이 타깃을 하시고 남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사시면서 직장에서도 떳떳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장인들 한 3, 40대들하고 호프집에서 한 10여 명이서 맥주를 마시면서 우리 부자하게 돼서 얘기도 하고 그분들의 질문도 하고 또 필요하시다 그러면 우리 부자들도 제가 모시고 오고 외국인도 오고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할 때 많은 분들 이런 얘기를 조금 하십니다. 저도 대학을 나왔는데 법대를 나왔는데 학교가 좀 빠져가지고 혹시 요새 부자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그 자리에 있는 부자분들한테 물어봅니다. 회장님은 학번이 몇 번이십니까? 그럼 회장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는 거예요? 제가 48021입니다. 제가 그 다음에 답을 안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분은 대학을 안 가셨습니다. 그분은 학번과 주민번호를 헷갈리신 겁니다. 그분이 가신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저분이 훌륭한 분이시고 병원도 하시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분들이 아까 들으셨죠? 학번 물어보니까 4802라고 그렇죠? 48이면 지금 90이 넘어야 됩니다. 80이 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학을 못 간 게 부자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대학을 가는 정도의 노력을 조금 소홀했다. 이러면 이럴 수는 있습니다. 혹시 좋은 대학교 스카이 대학을 나왔던 사람들이 부자가 조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 사람들이 좋은 대학을 가서 그런 게 아니고 좋은 대학을 갈 때 조금 노력했던 걸 더 했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학력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학력이 내가 좀 빠지다. 우리 딸이 지금 대학을 가려고 했는데 대학이 좀 빠진 것 같다. 그럼 남한테 얘기를 안 하면 됩니다. 대기했다 아니면 우리 김부장님의 딸은 어디 갔습니다. 대답을 안 하면 됩니다. 대답을 안 하면 학교에서 몇 등 합니까? 대답을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학력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우리나라가 많은 중산층들이 부자가 못 되는 게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학력에 너무 목을 메고 그다음에 집에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그 두 문제를 제가 두 문제를 한꺼번에 풀어드립니다. 학력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학력을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아시고 그 다음에 근로가치설 내가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일을 평생을 열심히 하는 분들 평생을 계속 일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행복한 분입니다. 좀 여유가 있으시면 보통 얘기할 때 한 100억이 넘으면 일을 잘 안 합니다. 그런 분은 상당히 불행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양평에 가서 해장국 먹고 9시에 양주를 먹고 12시에 일찍 집에서 술에 취해가지고 그 다음에 2시 이문 저한테 불러가지고 교수님 수업 끝났으니까 술 한 잔 사겠습니다. 제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분은 물질만 있는 거지 아주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직장을 다니시고 요새 다 주 5일 근무제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혹시 주말에 나오라 그러면 좀 인센티브 더 달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주 5일 근무하면서 한 40몇 시간 하면서 그 일을 즐기셔야 됩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조금 불행한 것이 내가 우리 회사의 회장을 위해서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서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회장을 위해서 일이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로를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것이 떳떳하면서 그것이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대그룹인데 아주 박범인 회사가 있습니다. 유통회사인데 거기에 다니시던 분이 있습니다. 뭐 중산층이시고 웬만한 대학을 나와서 들어가셨는데 너무 박범이니까 사모님께서 슈퍼를 좀 나가시다가 남편의 월급을 다 쪼개가지고 부동산에 하셔서 지금 모으셨습니다. 그다음에 그분은 이사까지 하시고 퇴직하시고 지금 자기가 조그만한 회사를 차려서 근로를 하시는데 일을 계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은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즐기시고 그리고 혹시 여유가 안 되시면 여러분이 맞춰서 살고 그다음에 맞벌을 하고 자녀들에게 하고 저도 지금 제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유학을 간다 해서 제가 유학 가기 쓱 달 전에 해주셔서 알바를 강력히 권유했더니 잘 안 해가지고 그러면 네가 한 달에 벌 수 있는 돈을 안 벌면 네가 유학 갔을 때 생활비에서 그걸 깎겠다. 그래서 요새 좀 생각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근로를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다음에 진정한 배우자 배우자가 없이 부자가 혹시 물질에 여유가 생기면 여러분 어떤 일이 날 것 같습니까? 부자들의 취미생활 우리 직장인 여러분 우리 서울대 졸업생들은 대부분이 압니다. 내가 하도 얘기를 해서 부자들의 취미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바람 피우는 겁니다. 물질로 여유가 생기면 바람 피우고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고 정치를 하고 그럽니다. 일도 안 하면서 전 세계 1200만 부자 중에 대부분이 바람둥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은 일탈된 행동이고 여러분이 풍해지고 그러려면 진정한 배우자를 얻으십시오. 그러니까 배우자의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와 같이 일을 할 사람 그리고 나와 같이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 진정한 배우자 그리고 헤어지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조금 직장인 분들이 제가 아시는 분들 주류 도매하시고 또 이런 분들 직장 하시고 직장인 분인데 주류 도매하셔서 좀 크게 대해자고 직원들 두면 우리 격리 여직원하고 남자 물류 과장하고 결혼을 시켰더니 한 40대 돼서 여유가 있더니 헤어졌더라. 저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헤어지지 마십시오. 불행한 경우는 대부분이 이혼한 경우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미국에서 아주 힘들어하시는 분이 이혼한 여성이고 우리나라도 이혼한 여성이 말면서 아주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혼하지 마시고 이혼하지 마시고 진정한 배우자로서 그들과 같이 일을 하십시오. 그런데 호흡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100%고 그걸 90% 이상을 맞춰줄 배우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일을 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왜 일을 안 할까? 일을 안 할까? 그거를 합의하여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 직장인 분들이 한 30대에서 맞벌이 하면서 가장 불만이 뭐냐면 내가 우리 남편이 혼자 있을 때에도 내가 가사를 다 했는데 요새 내가 맞벌이 하면 남편이 가사를 도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잘 안 돕습니다. 우리나라 남편들이. 그런데 도와야 됩니다. 도와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 졸업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하기 직전에 같이 맞벌이를 하게 되면 서약서를 같이 써라. 같이 써서 우리가 같이 물질으로 풍요한 부자가 되는데 가사는 반반씩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다음에 이웃과 함께하는 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물질이 좀 여유가 있고 남을 돕지 않으면 그 물질이 세태해집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부부가 직장인을 다니신데 부인은 이제 금융회사에 다니고 남편은 이제 제조회사를 다닙니다. 물질이 하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조금 아주 짠돌입니다. 이 부인이 시집 가기 전에도 좀 짠돌이었는데 결혼한 다음에 직장 내면서 약간 임신해서 친정에 와서 빈손으로 와서 냉장고 있는 수박을 가지고 가고 밥을 다 얻어먹고 그냥 갔습니다. 한 세 번쯤 그러니까 친정어머니 입에서 욕이 나왔습니다. 아주 종교를 잘 믿으시는 아주 60대 분인데 우리 딸하고 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의 물질이 자꾸 늘더래요. 그래서 그 집에 가봤더니 그 딸이 자기 남편이랑 같이 직장에서 받는 돈의 100에 20%를 종교기관에 기부를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친정어머니가 딸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많은 부자들이 힘들어지는 것이 물질만 추구를 합니다. 그 물질을 추구하면 누가 아는가 주위에 있는 분들이 알게 됩니다. 부인이 알고 부리시는 분들 기사분들이 알고 그래서 물질에 싸움이 나고 여러분은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 감사를 하십시오. 오늘 한 것을 제가 좀 요약을 하겠습니다. 부자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의 타깃 포인트를 어디에 맞히냐 중상이나 상하다 중상이나 상하는 누구냐 우리 동네에 있는 아저씨들입니다. 아저씨들 여러분의 직장 선배들인데 상무로 퇴직하셔가지고 또 작은 사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학력이 높지 않고 그 다음에 지금도 근로를 하시고 그 다음에 퇴직하셔도 편의점도 하시고 여러분이 혹시 여유가 계시면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를 권유해 드릴 테니까 한번 실행을 해보십시오. 부부가 같이 직장을 다니시면서 주말에 좀 쉬시죠. 주말에 새로운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나 친인척 혹은 처남이나 남동생과 같이 주말에 새로운 일을 찾아보십시오. 주말에 그냥 등산 가고 뭐 이런지 마시고 주말에 할 수 있는 거 요새 IT 앱도 많이 생기고 책 출판사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부가 그냥 주중에는 지금 부인께서는 간호원이시고 남편분에서 금융기관을 다니시면 직장을 충분히 다니시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오후에 전역을 하면서 토요일 일요일에 우리가 새로운 걸 할 거를 좀 논의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업할 수 있는 조카인데 지금 대학원 다니는 조카 있으면 조카한테 앱을 만들어라 그래서 같이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걸 하시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지금 직장을 다니면서 미래의 직장 언젠가는 나오게 됩니다. 제 딸이 중학교 2학년인데 저보고 아빠도 노후준비를 저도 해보니까 저희도 대학 교수는 조금 오래하는데 저도 언젠가는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직장을 자신이 만들 일을 하십시오. 두 번째는 모든 일을 물질적으로 보지 말고 내가 새로운 일을 할 면은 물질이 따라온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돈 돈 돈 하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물질은 물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물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물질에서 나온다면 지금 재산이 300억 이상인 분들이 우리나라에 한 몇만 명 되시는데 이분들은 평생 물질이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은행이 이자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100분의 한 70%는 자녀한테 못 물려줍니다. 물질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100분의 100분의 99%는 손주한테 못 물려줍니다. 손주한테. 왜? 물질이 없어집니다. 물질이 어떻게 됐냐. 헬프게스 할 수도 있고 새로운 거에 투자하다 날 수도 있고 물질은 물질이 만드는 게 아니고 정신이 물질을 만듭니다. 정신이 물질을. 해리포터를 쓴 우리 유명한 소설가죠. 유명한 작가도 정신으로 만든 거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대기업들이 물질로 만든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 있는 대기업들도 전 세계에 있는 다 재벌도 소프트웨어의 천재라는 빌게이츠도 뭐를 했습니까 만오천 불 가지고 차고에서 시작해서 게리 킬토리 만든 천오백 도수를 사고 천오백 도수를 그걸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을 다니면서 힘들다고 느끼지 마시고 내가 육체적으로 피곤할 수 있는데 물질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면 여러분 내가 월급을 받아서 월급을 축적해서 새로운 걸 만드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일 직장을 다니시면서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일은 부부가 같이 하십시오. 부부가 같이 하시고 제가 앞으로 세 번 남은 강의에 과거에 여러분의 직장 선배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그 다음에 그걸 배워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지 뭔지 세 번째는 그걸 해서 어느 정도 물질이 생기면 그걸 상당히 오랜 기간 여러분이 진갑이 되고 상당히 80이 넘어서 세계 일주일 여행을 다닐 때 내 인생을 되돌아 봤을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40대 후반에 되면 직장을 나오게 됩니다. 제 친구들도 상당히 나왔고 지금 50대 넘은 친구들 이상 한 절반 이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군인 선생님도 나왔고 지금 안 나온 거는 우리 저희 선생님들 몇 분만 앉는 것 같습니다. 직장은 언젠가는 떠나는 거고 그러나 그 직장을 내면서 120% 만족을 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개발을 하시고 새로운 생각 새로운 생각 그리고 자기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본인이 성장을 못합니다. 일단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을 만족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잠재력을 개발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선배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배우십시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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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